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4%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있는 한국도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처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층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신미성이라든지 웰빙 트렌드에 따라서 미용 목적의 치과 진료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기술도 IT를 적용한 치과 의료기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교적 포화 상태인 서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시장보다는 최근에 신흥국인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중동 및 동유럽 지역 국가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규모를 38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 바 중국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임플란트 산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흐름 보시면 최근 실적 등 보시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증대가 되었고 원가율 개선이라든지 비용 절감 등이 주요 실적 향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분들 중에 공통적인 공약을 보시면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든지 보장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덴티움을 보시면 중국 내 신규 치과들을 대상으로 장비와 임플란트 패키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18.4%, 55%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약 7% 정도는 러시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루브라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유로라든지 달러를 결제를 하면서 리스크가 해칭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출이 아니더라도 매출의 80% 이상이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국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디오를 보시게 되면 중국향 매출액도 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전사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고 국내 매출액도 같은 기간 6% 성장한 12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바텍을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7% 정도 늘어난 33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9.6% 증가한 662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과 함께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바텍이 디오나 덴티움에 비해서는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디오덴티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 기관들 모여지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도 좀 해주시죠. 바텍은 치과용 CT 그리고 디지털 2D, 파노라마, 구강 센서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 수출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100여 개국의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북미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등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차별화된 서비스로 북미라든지 신흥국에서 안정적인 어떤 품질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대란 상황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호평이 나왔고요. 바텍은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됨에 따라서 회사 가치 또한 같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또한 안정적인 성장 흐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바텍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 보면 수익성이 양호한 3D 신제품들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이고요. 어려운 장세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긍정적인 어떤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35억 원 그리고 기관이 2,321억 원 순 매수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거래일 연속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이유는 최근 높은 환율 상승 흐름들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도 실적 기준들을 봤을 때도 PER은 약 7.9배 수준으로 동정업계와 대비를 했을 때 동정업계가 13배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충분히 부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현재 3만 7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등락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향을 하게 되면서 추세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잠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4천 원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반등 흐름이 나와줬을 때 매물대들이 이쪽에서 물량이 쌓여주면서 여기에 큰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뚫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는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만 2천 8백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전 저점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이쪽 하단이 뚫렸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뚫고 내려간다면 현금으로 다시 전환을 하셨다가 현재점 뚫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일 때 매수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풀이가 됩니다. 오늘 양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디오나, 덴튬, 바텍은 강부학권에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하신 종목이 바텍으로 보신 거고요. 매매 전략이 있어서 현재 가격이 3만 8천 350원 선인데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마니슈오는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